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부은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허블의 은하 분류법에 따라서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의 각각의 모양과 거기에 속해 있는 별들의 구성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허블의 은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다른 은하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지 131쪽부터니까 지금 피구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하의 모습들이 보이죠. 가장 왼쪽이 이제 타원은하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운데 쪽이 나선은하였는데 나선은하는 두 가지였죠. 바로 정상 나선은하하고 그 다음에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바로 이제 불규칙은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종류의 은하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모양도 달랐고 별의 구성도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허블이 당시 관측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은하들로 분류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은하 분류법은 가시광선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좀 문제였죠. 바로 이제 그 X선이나 또는 자외선 적외선 또는 전파를 보는 각종 우주망원경들 또는 지상망원경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다른 파장으로 은하들을 관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은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요런 형태의 은하에요. 자 이런 형태는 지금 요 사진은 이제 그 가시광선으로 보는 사진은 아니고 가시광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전파 세 개를 이제 합쳐놓은 건데 어쨌든 어 가시광선이든 X선이든 전파로 보든 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세 가지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모양이거든요. 사실 뭐 불규칙 은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모양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특이한 형태의 은하가 등장을 했고 또 하나는 네 요렇게 두 개의 은하가 마치 합쳐지고 있는 또는 하나의 은하가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은하들이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하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허블의 은하 분류 법칙으로 이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은하들을 새롭게 정의를 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종류의 외부 은하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에요. 자 여기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가장 왼쪽에 바로 이제 특이 은하라는 게 보이시죠. 특이 은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충돌 은하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 근데 특이 은하에는 세 가지가 속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바로 전파 은하가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퀘이사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보게 될 건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특이 은하라는 거에 속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 특이 은하에 속하는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의 각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충돌 은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수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특이 은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 은하라는 거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뭔가 특이하다는 거죠. 특이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타원은하 그 다음에 저기 나선은하 그 다음에 불규칙은하에서 못 보던 특이한 현상이 분명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것들이 종류가 분명 여기 보시면 세 가지나 있어요.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근데 이 세 개는 이름의 공통점도 딱히 보이지 않죠. 근데 얘네들이 특이 은하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로 묶여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각각의 특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공통점이 일반 은하에서는 나오지 않는 특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요 특이함. 자 그러면 이 특이함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 특이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은하핵이 매우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자 은하핵이 밝다는 겁니다. 자 이 은하핵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선은하에서 이렇게 생기면 요 가장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은하핵이라고 불렀었죠? 타원은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가 이제 가운데 부분일 거고 뭐 불규칙 은하다 해도 불규칙 은하 해도 역시 얘네들이 중력적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운데든 분명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가운데든 분명 존재를 합니다. 자 이 가운데 부분이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엄청나게 밝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퀘이사가 모두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거의 이제 밝혀낸 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점을 먼저 알면 각각의 경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우니까요. 자 이게 바로 그 은하핵이 밝은 이유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영어로 쓰여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가 바로 은하핵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이요. 여기가 자 은하핵 지역의 즉 은하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자 이 은하의 중심부의 특이 은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써있듯이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자 초대질량 블랙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은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블랙홀인데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블랙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특이 은하가 일반적인 은하랑 다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은하핵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초대질량 블랙홀의 주변에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물질들 물질들이 네 그래서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물질들이 어떻냐 여기 가운데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중력을 받아서 얘네들이 휙휙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회전을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회전을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요렇게 회전을 하면서 빨려 들어가요. 자 요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 강한 회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는 바로 운동에너지예요. 사실 뭐 여러분들 별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운동에너지의 존재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 운동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강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점점 초대질량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면 운동에너지가 감소를 하죠. 이 감소에너지 뭘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 중력수축에너지 배웠었죠. 그때 하나는 위치에너지로 바뀌고 또 하나는 열에너지로 바뀐다고 했어요. 자 이 열이 바로 중요하죠. 이 열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우 뜨거워질 텐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열은 바로 빛이랑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초대질량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열 에너지 즉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이 빛이 강하다 보니까 은하핵 쪽이 유난히 밝게 됩니다. 요게 바로 특이은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이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에 매우 강한 빛을 은하핵에서 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요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으로 자 안보이네 화살표가 흰색으로 그리죠? 자 요렇게 쭉 하고 뻗어져 나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뻗어져 나가는 것이 어디서부터 뻗어져 나가느냐 잘 보시면은 초대질량 블랙홀에서부터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초대질량 블랙홀 요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Z라고 불러요. 자 이 Z가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나오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Z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은하핵 주변에는 강한 Z가 빛의 형태로 빵 하고 떠져 나가는데 이 Z의 세기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 Z를 맞으면 별도 부서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Z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나오는 빛이나 또는 Z로 인해서 나오는 빛이나 어쨌든 은하핵 근처에서 굉장히 강한 빛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요것이 바로 특이은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이제 특이은하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결국엔 이제 특이은하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제 가운데에 강한 은하핵의 밝기가 매우 밝다는 건데 그쵸? 밝기 즉 광도가 매우 강하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에 여기로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서 나오는 빛 그 다음에 여기서 Z로 인해서 나오는 빛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특이은하의 특징을 알았으니 각각에 속하는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전파은하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가시광선으로 본 전파은하의 모습입니다. 자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전파은하는요 이 모양을 보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이제 검은띠가 있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모양이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거는 선관물질이에요. 하필이면은요 우리 그 요 전파은하가 우리 지구를 향하는 방향에 하필이면 그 앞에 선관물질이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가려져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선관물질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딱 보면은 요런 모양을 띄고 있죠. 이 모양 무슨 형태입니까. 그렇죠. 바로 타원은하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파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타원은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파로 본 모양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타원은하의 모양이 있었고 아까 그 같은 은하라는 게 여기 선관물질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같은 선관물질이 있는 거 보니까 같은 은하인데 이거는 전파로 본 거예요. 지금 자 전파로 보니까 아까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동그란 형태의 타원은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특이한 형태가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지금 보니까 어쨌든 타원은하가 요렇게 있는데 그 은하의 중심부가 여기에요. 자 여기가 이제 은하핵인데 은하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특이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렌지색 또는 파란색 계열로 나오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자 요기 지금 은하핵을 중심으로 양쪽에 대칭 형태로 두 개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브라고 불러요. 로브 자 이 로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 로브랑 은하핵 사이에 파란 부분으로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요렇게 요쪽에서는 잘 안보입니다만 요쪽에도 분명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앞에 특이은하 그림에서 봤던 Z라고 하는 거에요. Z 자 그러니까 요렇게 전파로 보면은 Z도 관찰이 되고 로브도 관찰되는 것이 바로 전파 은하입니다. 자 모양이 굉장히 확실히 특징이 보이죠. 자 Z는 아까 뭐였습니까? 매우 강한 빛이었어요. 강하고 빠른 빛이었어요. 그냥 강한 빛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매우 강한 빛이었고요. 이 강한 빛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질들이 요렇게 쭉쭉 뻗어져 나와서 여기 로브에 정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브라는 곳에 물질들이 쫙 빠져나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띄는 것이 전파 은하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Z와 로브를 통해서 전파 영역에서만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파로 볼 때 이 은하는 가시광으로 볼 때보다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시광보다 밝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파 은하라는 이름이 붙은 게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전파로 봤을 때 Z랑 로브라는 것의 존재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볼 때보다 훨씬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전파 은하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여기 왼쪽 그림 형태로 제가 넣어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중심핵 바로 여기가 이제 은하핵이에요. 은하핵에서 물질이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 게 양쪽에 Z 형태로 쫙 방출이 돼서 전파로브 즉 로브라는 곳에다가 요렇게 쫙 모여있는 형태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죠? 즉 가운데 중심핵 있고 Z를 통해서 은하로 전파로브 또는 그냥 로브라고 하는 곳으로 요렇게 뻗어져 나가는 형태를 띈다. 요것이 바로 전파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전파 은하 살펴봤으니까요. 두번째로 세이퍼트 은하에 대해서 볼 건데 이름이 이제 좀 특이하죠? 세이퍼트 세이퍼트는 바로 이제 과학자 이름인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세이퍼트 은하라는 종류를 맨 처음으로 발견해서 분류한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그냥 그래서 세이퍼트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지었는데 요 세이퍼트 은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이퍼트 은하를 가시광선으로 보면은요. 요렇게 보입니다. 자 요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특이 은하에서는 은하 중심핵 부분이 매우 밝게 보인다 그랬죠? 요기가 바로 이제 중심핵인데 요기가 굉장히 지금 광도가 높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요기가 이제 은하의 중심핵인데 여기는 매우 밝죠? 자 요렇게 밝은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시광선으로 볼 때 요런 모양인데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허블의 은하 분류 세 가지로 따지면 어떤 형태로 보이십니까? 혹시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나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또 다른 형태의 세이퍼트 은하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은하 중심핵이 굉장히 밝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은하핵이고 그 주변부 그 주변부가 매우 밝은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뭔가가 뻗어져 나온 거 크게 확인하실 수 있죠? 바로 세이퍼트 은하는요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바로 나선은하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나선은하에 해당을 하는데 다만 일반적인 나선은하에 비해서 가운데 쪽이 매우 밝게 보이는 전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이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세이퍼트라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이퍼트 은하를 그 중에서도 요기 중심핵 부분을 관측을 해서 스펙트럼을 만들어 봤어요. 스펙트럼을 만들었더니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형태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스펙트럼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는 뭔가가 지저분하지만 어쨌든 뭐가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바로 요 부분이 바로 검은 바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정한 색깔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요렇게 검은 바탕에 빠이즈노초파남보의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스펙트럼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방출선 스펙트럼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여기에 띄워놓은 그림은 방출선 스펙트럼을 띄워놓은 거예요. 자 근데 세이퍼트 은하의 가장 중심핵 부분을 요렇게 이제 스펙트럼으로 찍었더니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왔는데 이 방출선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우 첫 번째 방출선이 매우 강했어요. 그쵸? 지금 보시면 방출선이 매우 탁탁 튀어나와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폭이 넓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선폭이 뭡니까? 선폭은 바로 요 방출선의 폭을 얘기합니다. 요기 그림에서는 뭘까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바로 요 띠 요렇게 제가 나타내는 이 띠의 폭을 선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선폭이 넓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은하의 중심핵 부분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볼 때보다 이 세이퍼트 은하는 매우 넓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방출선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방출선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중심핵 부분에는 방출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체의 우리가 앞에서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어떻습니까? 분명 기체가 있어야지만 방출선 또는 흡수선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그런 것처럼 방출선이 있다는 것은 기체가 있다는 건데 방출을 한다는 것은 얘가 빛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차가운 공기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뜨거운 기체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요 방출선을 통해서 봤을 땐 바로 뜨거운 기체 즉 고온의 기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선폭이 매우 넓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선폭이 어떻게 넓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선폭이 어느 정도였냐? 원래 선폭은 한 요만큼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는 선이 요만큼까지 확장되고 또 요만큼까지 확장되면서 이렇게 넓어진 거거든요. 자 그럼 뭡니까? 뭔가 선이 원래 여기 가운데에만 이렇게 딱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에만 찍혀야 되는데 일로도 이동을 했고 일로도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선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도플로 효과죠. 도플로 효과를 통해서 우리랑 가까워지면 스펙트럼 선이 청색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 편이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멀어지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만약에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쪽으로 가까워져 오면 청색 편이 우리한테서 멀어지면 적색 편이로 우리 지구에서 관찰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적색 편이도 나오고 청색 편이도 나오고 둘 다 나와요. 이렇게 둘 다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해석했더니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회전이 굉장히 빠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폭이 넓다는 거는 도플로 효과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빠른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에선 뜨거운 기체가 빠르게 돌고 있는 곳 어디? 바로 은하핵에서요. 은하핵에서 뜨거운 기체가 빠르게 돌고 있다는 거 뭐 때문입니까? 앞에서 봤던 바로 초대질량 블랙홀 때문에 물질들이 굉장히 빨리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열이 많아진다고 했었죠? 그러한 특징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은하 이것이 바로 세이퍼트 은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자 이제는 세 번째인 퀘이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퀘이사는 바로 사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이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볼까요?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자 근데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은 시리우스라는 별이에요. 왼쪽에 있는 별은 퀘이사고요. 왼쪽은 어때요? 여러분은? 사진을 봤을 때 퀘이사나 시리우스나 생긴 게 별로 달라 보입니까?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분명히 시리우스는요. 하나의 별이에요. 퀘이사는 뭡니까? 은하입니다. 천억 개가량의 별이 모여있는 곳이요. 근데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퀘이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퀘이사는 이름이 준항성체인데요. 마치 별처럼 보인다고 해서 퀘이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 퀘이사라는 천체를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하였기 때문에 준항성체라는 뜻을 넣어서 이름을 퀘이사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퀘이사는 별처럼 보일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퀘이사의 특징이 됩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요 그림을 보면 돼요. 자 이것은 아주 유명한 퀘이사인 3C273이라는 퀘이사가 있는데요. 요 3C273이라는 퀘이사를 관찰을 한 거예요. 뭘로 관찰을 한 거냐면 스펙트럼 관찰을 한 겁니다. 자 스펙트럼 관찰을 한 건데 원래는 스펙트럼이 요기 요기 요기에 찍혀 있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파장값이 써있는 거 보이시죠?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기네요. 얘는 자 근데 이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원래는 요기에 똑같이 찍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기 요기 요기에 요렇게 똑같이 찍혀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서 찍혀 있어요. 얘도 여기까지 가서 찍혀 있어요. 얘도 여기까지 가서 찍혀 있어요. 자 스펙트럼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거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방금 전에도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거 도플루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편입니까? 전부 다? 보니까 그렇죠.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요거의 특징이에요.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크다. 퀘이사는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한테서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까? 멀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멀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한마디로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요거는 뒷단은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를 통해서 뭘 알아냈냐면 요것이 바로 퀘이사의 특징입니다. 퀘이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은하가 아닌 별처럼 보이는 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주 생성 초기 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에 생겼던 은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퀘이사라는 거죠. 그래서 퀘이사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우주 생성 초기 은하인데요. 이거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별처럼 보이고 그래서 무슨 형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매우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매우 은하핵이 밝게 보여요. 그래야지 별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별은 가운데가 가장 밝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또 이 퀘이사도 초대질랑 블랙홀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맨 왼쪽에 있는 전파 은하 가운데 있는 세이퍼트 은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퀘이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파 은하 같은 경우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모두 세 가지 전부 다 특이 은하로서 가운데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고 여기에 물질들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빨려들어가면서 여기에서 강한 열 즉 빛이 나온다. 또 이 블랙홀에서 나오는 강한 Z가 존재한다는 거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파 은하에서는 전파로 봤을 때 매우 밝게 보이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Z와 더불어 양쪽 끝에 로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가 매우 밝은데 여기를 스펙트럼으로 봤더니 매우 넓은 폭의 방출선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방출선을 통해서 바로 고온의 기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선폭이 넓다는 걸 통해서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퀘이사는 이렇게 별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적색 편의가 매우 크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각각의 특징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특이 은하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다 살펴봤고요. 이제 충돌 은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충돌 은하는 이름만 받아 알겠죠? 충돌 은하. 바로 서로 부딪히는 은하예요. 두 개의 은하가 점점 가까워져서 부딪히는 거예요. 사진 보시면 사진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왼쪽에 은하가 하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은하가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가까이 와서 쫙 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개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한 개.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은하들을 바로 우리가 충돌 은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충돌 은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딪히면 우주 멸망각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별들의 영향은 적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라도 이제 프로시마 센타올이라는 별인데 거리가 4광년이 넘습니다. 빛에서 돌아가도 4년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별들이 사실 은하가 굉장히 조밀조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성글성글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들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충돌 은하고요. 그러면 이런 충돌 은하는 흔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현재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곧 이렇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곧 충돌 은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충돌 은하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두 개의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데 별에 받는 영향은 별로 없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블의 은하 분류법에서 봤던 일반적인 은하들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매우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특이 은하들 그 다음에 서로 부딪히고 있는 충돌 은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맨 처음에 봤던 외부 은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특이 은하 중에서도 세이퍼트 은하가 좀 출제 비율이 좀 괜찮다는 것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외부 은하 우주 팽창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 허블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다 들으셨을 때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독도리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